한국GM 2017년형 스파크 출시 판매가 999만원부터 한국GM 2017년형 스파크 출시 판매가 999만원부터 한국GM은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높인 2017년형 더 넥스트 스파크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. 판매가 999만원인 LS 베이직 모델을 추가해 소비자 부담을 더 낮췄다. 신형 스파크는 경차 최초로 차체의 71.7%의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해 안정성을 확보했다. 또 기존 운전석, 동반석 에어백 및 사이드 에어백, 커튼 에어백 외에 추가로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을 적용해 총 8개의 에어백을 장착했다.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 장점을 결합한 변속 시스템인 이지테로닉도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. 신형 스파크의 가격은 999만에서 1509만원이다. 쉐보레는 6월 한달 동안 50만원의 현금 할인 또는 1.9%의 초절이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. 신형 스파크의 가격은 999만원이다. 신형 스파크의 가격은 1099만원이다.